이번 주말은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28도 정도로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위상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고요. 어제부터 북상하던 태풍 콩레인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됐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광주와 화순 20도, 구레는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8도, 화순 29도, 장성 27도 정도로 오르면서 야외활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일겠고요. 앞바다에서는 1에서 2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한동안은 30도 아래를 밑돌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